음악 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파일을 불러오시면 첫번째 목표값 1번 예지의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생산매 수익현황 데이터를 가지고요 수익합계가 G13셀의 합계가 400만원이 되려면 판매 이익률이 있는 D14셀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13셀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G13셀의 값이 400만원이 되려면 라고 찾는 값에다가 400만원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의 D14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목표값 찾기 상태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메시지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400만원이 되려면 판매 이익률이 32%면 가능합니다 라고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값 찾기 실습해 보셨고 다음은 두 번째 목표값 2번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황표에서요 예정 생산비의 합계가 이게 1999만 9500원이 되려면 기본 생산율이 입력된 D14셀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값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G13셀의 값이 1999만 9500원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D14셀의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바꿀 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대화 상자 표시되어 있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목표값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월평균 급여 계산입니다 현재 C8셀은 기본급과 보너스 비율과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평균 급여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 보너스 비율 예 월평균 급여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 되려면 보너스 비율이 입력된 C4셀이 몇 퍼센트면 되는지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8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C8셀의 값이 200만원이 되려면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을 C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예제 1번부터 3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